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6월 1일에 시행이 되었던 부산시 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풀이드릴 문제는요. 총 4점 문항만 모아서 총 13문항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 14번 문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문장제로 나와있어서 중간에 식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A하고 B 두가지 버전이 있죠. 그들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 식에 잘 대입해서 VA 나누기 V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아니면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가상의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대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그치? 자 강철용기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의 부피를 자 부피를 V라고 하고요. 자 몰수를 N이라고 하고요. 자 절대 온도를 T라고 보겠대요. 이런 애들에다가 뭔가 변수들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한번 해주는 거지. 압력은 P라고 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부피하고 몰수하고 온도하고 압력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서의 R은요. 기체 상수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R은 언제나 일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R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자 이때 강철용기 A하고 강철용기 B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자 A 버전에서 용기 A 버전에서 여기다가 짠짠짠 대입할 거리가 있고 용기 B의 버전에서도 대입할 거리가 있겠죠. 자 그때 용기 A하고 용기 B에 있어서 자 이들의 부피가 각각 VA라고 지정했고 얘는 VB라고 지정해준 거예요. 결국 우리 얘하고 얘하고의 비율을 찾으려고 하거든. 자 그때 강철용기 A에 담긴 이상기체의 몰수는 뭔가 관계식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용기 A에 담겨있는 이상기체의 몰수는 지금 아까 N이라고 얘기해줬는데요. 이거는 얘는 은은이가 주호의 주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 A의 그 몰수는 했거든. 자 강철용기 B에 담겨있는 이상기체의 몰수의 4분의 1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철용기 B에 담겨있는 이상기체의 몰수를 N이라고 보잖아요. 자 B의 몰수를 N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4분의 1배가 바로 A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래. 그러면 A의 몰수는 이 N의 4분의 1배래요. 그러면 A 거는 4분의 1이고 B 거는 A이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강철용기 A에 담겨있는 이상기체 이번에는 압력은 A의 압력은 은은이가 주호의 주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A 용기의 이 압력은 강철용기 B에 담겨있는 이상기체의 압력을 선생님이 P라고 둘 거거든요. 그것의 2분의 3배다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B 용기의 압력을 P라고 지정을 했을 때 얘 거는 뭐냐면 얘는 A 거의 압력은 뭐냐면 이 P의 2분의 3배야 라고 해준 거거든. 그래서 2분의 3P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A에서 정보 획득하고 B에 대해서 정보를 모았어. 자 이렇게 해주고 강철용기 A하고 강철용기 B에 담겨있는 이상기체의 절대 온도는요. 둘이 같대요. 그럼 똑같이 TT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였거든. R은 상수라 그랬고. 하나, 둘, 셋, 넷. R은 상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VA에서 VB를 나눈 것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VA는 뭐냐면은 자 얘는 저 관계식에다 대입해주면 R에 자 괄호를 열고 P, P분의 NT라고 해놨는데 자 이때 A의 압력은 2분의 3P라고 지정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3P 자 이거분에 NT, 몰수하고 온도의 곱이 된대요. 몰수하고 온도의 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4분의 1, N의 T 이렇게 와주면 돼요. A용기에서의 뭔가 저 관계식에다 집어넣은 결과가 되고요. 자 그럼 VB는 뭐가 될 거냐면 동일하게 R 괄호를 열고 선생님은 그냥 B는 되게 깔끔하게 NPT 그 다음에 지정해놨거든. R은 항상 일정했었던 거고 그치? 그럼 분모여야 되는 거는 P가 와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그냥 NT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자 문제 이거에서 이거를 나눠줘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관계식을 세워놨으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그냥 나눌게 나눌게 이거에서 이걸 나눌게 분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보면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같이 약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들아 만약에 A분의 B분의 C분의 D 같은 범분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답을 쓸 때는 이렇게 곱한 것뿐에 이렇게 곱한 거를 써준단 말이야. B, C분의 A, D 이렇게 써줄 거니까 곱하는 관계를 제외하고서는 다 약분할 수 있어. 얘하고 얘는 곱할 관계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C는 있잖아. 얘하고는 당연히 약분할 수 있지. 그치? B는 이 C는 B하고 곱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C는요. A하고도 약분할 수 있어요. 곱하는 관계를 제외하고는 약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고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거든. 위아래를 보면서 이런 거 약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 여기는 NT. NT 약분해주면 되잖아. P도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약분해주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분모에 있는 건 다 지워졌거든. 1이 남았다라는 뜻이고 분자에 있는 것만 지금 보니까 4분의 1 나누기 2분의 3이 남았습니다. 그쵸? 이거랑 요거랑 얘들아 곱할 관계 아니지? 약분할 수 있다고. 이 상태에서 약분해도 돼. 아니면 이렇게 곱해서 12분의 이렇게 해줘서 2 해주니까 정답은 그냥 간단히 6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